자 우리 금세길감사님의 두 번째 곡 거기까지만 해갑니다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말한다고 해놓고 내 마음 속속들이 열어 보였네 사랑하기 때문에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하려는 변덕스러운 그대 장난 없네 만나면 그날 무너지는 이 마음을 알고 있는 당신이 미워 미워요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말한다고 해놓고 내 마음 속속들이 들키고 말았네 사랑하기 때문에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하려는 변덕스러운 그대 장난 앞에 만나면 그날 무너지는 이 마음을 알고 있는 당신이 미워 미워요 만나면 그냥 무너지는 이 마음을 알고 있는 당신이 미워 미워요 By you 네 쇄굿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.